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다 보니까 자꾸 회원들이 비만에 대해서 그리고 살을 빼려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고구마와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터넷이나 방송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식단들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과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식단을 하는데 왜 당신은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선천적인 체질일까요? 아니면 운동량의 부족? 아니면 가끔 어기는 식단, 식팅이라고 하죠? 모두 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저칼로리 식단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당신을 유혹하는 많은 기존 다이어트 식단들은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푸드 다이어트나 닭가슴살 식단 이런 것들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여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식단을 관리해주는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줍니다. 대다수는 요요현상으로 원래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명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다이어트 식단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식단과 가장 밀접한 것은 칼로리랑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체는 일정 수준의 신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 즉 항상성이 가장 중요시되는데요. 일정한 체온, 혈압, 혈당 등등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는 쉼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체중이 포함됩니다. 체중의 설정값, 즉 세트포인트는 사람이 얼마를 먹든 먹지 않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 조절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많이 알려진 기존의 다이어트 식단과 같이 평소와 다르게 급격히 지방과 칼로리 낮춘 식단을 지속하게 되면 포만감 신호를 주는 렙틴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이 식욕을 늘려 감소된 체중을 원래 설정점으로 돌려놓게 만들고 이것은 우리가 몸의 함상성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즉 이러한 몸의 함상성 유지를 위해 반응에 대하여 짧은 시간은 개인의 의지로 식욕을 억누르면서 참을 수 있지만 저지방 저칼로리 식단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된 렙틴 호르몬의 영향은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혹은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지속되고 이런 전체적인 체중의 회복을 요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결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한데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95%가 5년 내 그리고 99%는 10년 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항상성을 의지로 따라잡기에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의 체중 감량 챌린지 참가자 14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15년 뉴욕타임즈에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출연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요현상을 겪은 것입니다. 미국의 식량과학자 산드라 아모트는 해당 논문을 통해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원인을 호르몬에서 찾았습니다. 만약에 두뇌가 세트포인트가 100kg로 설정된 사람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서 60kg까지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두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100kg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고 굶주림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 몸이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체중과의 인과관계는 스트레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006년 핀란드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경우 60세 이상일 때 일반 엘리트 선수들보다 비만일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답한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에는 4년 뒤에 비만해질 확률이 3배가 높았습니다. 다이어트는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영향으로 복부 지방의 증가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봤을 때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식단을 짜고 싶으면 인터넷에 나오는 섭취량,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들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충분한 양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우리 뇌와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조절하여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제이슨 펑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직 한국에는 정식 번역되지 않은 원서만 있는 책입니다. 제이슨 펑의 워베시티 코드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 워베시티 코드 서론 의학의 과학은 꽤 독특하다. 가끔 인정받는 의학적 치료 방법들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 무기력에 의해 이 치료 방법들은 그 효과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의 의사들에게 그대로 전해내려지며 이러한 경향은 꽤 오랫동안 이어진다. 거머리의 의학적인 사용 또는 정기적인 편도선 절제술에 대해 생각해보라. 불행위도 비만의 치료 또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비만은 킬로그램으로 측정되는 몸무게를 미터로 측정되는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값이 30을 넘었을 때 비만으로 여겨진다. 30년이 넘도록 의사들은 비만의 치료에 있어서 저지방 저칼로리 식단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비만의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의 비만 발생률은 6%에서 18%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북미 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실제로 체중 감량을 위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인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를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모든 객관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 하지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영양기관들에 의해 열렬히 지시되고 있는 비만의 치료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신장병 학자로서 나는 신장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비만과 연관되는 이형 당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나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본 적이 있으며 그들의 체중은 대부분 증가하게 된다. 환자들은 걱정할 권리가 있다. 의사는 나에게 체중을 감량하라고 말하지만 의사가 나에게 주는 인슐린은 나의 체중을 증가시킨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이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다른 의사들과 같이 나는 체중의 증가가 칼로리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움직이는 것.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왜 내가 처방한 약물, 인슐린은 가차없는 체중 증가를 유발한 것일까? 건강 전문가들과 환자들 모두들은 이형 당뇨의 근원이 체중 증가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상당한 체중 감량을 하여 동기가 부여된 환자들은 드물게 존재했다. 그들의 이형 당뇨는 여코스를 취한다. 논리적으로 체중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상당한 초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는 여태까지도 이를 체류하는 것에 흥미를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유죄이다. 의학 분야에서 20년을 넘게 일해왔지만 나는 나의 영양 지식은 여전히 오직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끔찍한 질환, 비만의 치료는 최근의 체중 감량, 기적을 행상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웨이트 왓처스와 같은 큰 회사들, 사회꾼과 강매인들에게 맡겨졌다.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대신 의학 전문가들은 새로운 약물을 찾아내고 처방하는 것에 강박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영 당뇨를 앓고 있나요? 여기 이 약물을 복용해보세요. 혈압이 높은가요? 여기 이 약물을 복용해보세요. 콜레스테리 수치가 높은가요? 여기 이 약물을 복용해보세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나요? 여기 이 약물을 복용해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비만 자체를 치료하려 하기보다 비만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을 치료하려고 했다. 비만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위해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 인텐시브 다이어터리 매니지먼트 클리닉을 설립하였다. 비만의 칼로리의 불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은 별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영양에 대해 책을 읽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책에는 많은 전문적인 의사들을 인용하여 그가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만 나열해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닥터 딘 오니씨는 식이지방이 나쁘다고 말하며 탄수화물은 좋다고 말한다. 그는 존경받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닥터 로버트 에킨스는 식이지방이 좋고 탄수화물은 나쁘다고 말한다. 그 또한 존경받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영양의 과학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이지방은 나쁘다. 아니다. 식이지방은 좋다.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다. 탄수화물은 나쁘다. 아니다. 탄수화물은 좋다.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 하루에 더 많은 식사를 해야 한다. 아니다. 하루에 더 적은 식사를 해야 한다. 칼로리를 세라. 아니다. 칼로리는 세지 않아도 된다. 우유는 몸에 좋다. 아니다. 우유는 몸에 나쁘다. 고기는 몸에 좋다. 아니다. 고기는 몸에 나쁘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매한 의견에 근거하기보다 증거에 기반한 의학에 근거해야 한다. 말 그대로 건강과 체중 감량에 대해서 의사들, 영양사들, 개인 트레이너들 등과 같은 다른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진 책들은 수천 개가 넘는다. 하지만 몇 가지의 예외와 함께 이 책들은 비만의 실제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체중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뚱뚱해지는 것인가? 비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론적인 뼈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이론들은 우스꽝스럽게도 간단하며 한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칼로리는 비만을 유발한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비만을 유발한다. 과도한 고기 섭취는 비만을 유발한다. 과도한 식이지방은 비만을 유발한다. 운동을 적게 하는 것은 비만을 유발한다. 하지만 모든 만성질환들은 다 요인적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모든 요인들은 다양한 정도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은 다양한 기여 요인을 가진다. 가족력, 성별, 흡연,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운동부족 등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아주 잘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비만 연구는 이러한 경우를 가지지 않는다. 비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존재하는 다른 문제점은 단기 실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비만이 완전히 발달하기까지에는 몇십 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는 몇 주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연구들에서 나온 정보들에만 의존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녹이 쓰는 과정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금속을 한 시간이 아닌 몇 주, 몇 달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비만은 장기적인 질환이다. 단기적인 연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연구가 항상 결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나는 이 책 지난 20년과 이영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연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기반한 이 비만 연구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 증거에 기반한 의학은 모든 저질의 증거로 액면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자주, 저지방 식단은 심장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라는 주장을 듣게 된다. 이에 대한 증거는 5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다. 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증거들만을 제공할 것이며 높은 질의 전월에 기재된 연구들만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에서 동물 실험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The Parable of the Cow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마리의 소는 사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영양 연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한 마리의 소가 다른 소에게 우리가 지난 200년간 틀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풀을 먹는 것은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 그 후로 두 마리의 소는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아프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죽게 되었다. 1년 후 두 마리의 사자들은 소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영양 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 중 한 마리의 사자는 다른 사자에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먹는 것은 나쁘고 풀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두 마리의 사자는 풀을 먹기 시작했고 곧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쥐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침팬지나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고려하면 된다. 나는 쥐의 비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비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가능한 나는 결합 연구보다 원인 요소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은 다른 요인의 원인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월경이 폐지된 여성의 호르몬 대체 치료 제왕을 보라 호르몬 대체 치료는 심장 질환 발생의 위험이 적은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호르몬 대체 치료는 낮은 심장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양 연구에서 항상 결합 연구를 피하기는 어렵다. 구할 수 있는 증거 중 가장 나은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파트 1 더 에피데믹에서는 비만의 유행의 타임라인과 환자의 가족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만의 근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파트 2 더 칼로리 디셉션에서는 현재 칼로리 이론에 대해 깊게 살펴볼 것이다. 운동과 과식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며 비만에 대한 현재 이해도에 관한 결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파트 3 더 뉴 모델 오브 오비스티 에서는 비만에 대한 호르몬 적인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비만의 의학적인 문제로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는 체중의 조절에 있어서 인슐린이 하는 일과 인슐린 저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파트 4 비만의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호르몬 적인 비만 이론이 어떻게 비만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비만은 왜 가난과 연관될까? 아동기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파트 5 우리의 식단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에서는 체중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체중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 과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인공적인 당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볼 것이다. 파트 6 더 솔루션에서는 고혈압 인슐린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것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인슐린 수치를 줄이는 것의 식단 가이드라인은 정제 곡물과 당분을 필요하는 것 단백질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간헐적인 단식은 칼로리 감소 다이어트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트레스 관리와 잠을 더 자는 것은 코티솔 수치를 줄이고 인슐린 수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오베시티 코드는 인간 비만을 이해할 수 있는 뼈다를 제공할 것이다. 비만은 이영 당뇨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공유하지만 이 책은 주로 비만에 관해 말한다. 현재 영양신조에 도전하는 과정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르는 건강적인 결과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체중 증가의 실제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이 책의 주된 주제이다. 비만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뼈대는 더 건강한 미래를 약속한다. 제이슨 펑, MD 오늘 책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